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수상한 현장 포착. 이 집에 이런 물건을 좋아하셔서 갖다 놨는 거라. 심상치 않은 공간을 만든 한 남자의 고백. 길은 하나, 오로지 하나. 이게 밖에 없었어요. 그를 살린 단 하나의 비법을 밝히다. 온갖이 3,900원밖에 안 돼. 맛이 있고 멋이 있네요. 계산할 때? 몰랍니다. 초저가 가격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은 싱글 파파 유창씨의 이야기. 12월 1일 저녁 8시 10분에 방송됩니다.